다문화 가정 등의 증가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편견으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은 게 현실이죠. 이런 편견을 없애고 또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구로구에서는 다문화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기 위촉식의 엄종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다문화 서포터즈 중 절반은 한국인, 나머지는 외국인 주민입니다. 국적도 다양해 몽골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8개국, 그야말로 다국적 봉사단입니다. 3기까지 모두 참여한 봉사자가 있을 정도로 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다문화 서포터즈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봉사를 통해 소통하고, 지역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014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에게 구해 외국인 정책을 홍보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해 통역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체험을 통해 제작한 공예작품을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생활 캠페인의 지속적인 참여도 눈길을 끕니다. 이는 무엇보다 내 외국인 간 경계를 허무는 활동이었습니다. 지금 서포터즈단에도 외국인 15분, 15분 모여있지만, 굉장히 친하세요. 서로 그냥, 너는 외국이니까, 너는 한국이니까 이게 아니고, 서로 같이 잘 어울려가지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가치관도 다르지만 봉사로 하나 된 내외국인들. 활동이 계속될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